아니 소문탁 씨가 부르는 달달한 노래 느낌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달달한 노래를 해보고 싶은데 꼬 끝에는 원투 스트레이트 가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있잖아요 숨겨왔던 이 노래 한 번 불러주시고 소문탁 씨가 최대한 달달하게 이 노래를 한 번 불러봐주세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어우 달달하다 자 이제 소문탁 씨가 요기 갑니다 요파트 그대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모두 엠이다 엠 지금 나 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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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 톤이 나와있지 이 버전이 오히려 편하네요 그렇죠? 불편하네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춘 재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한 번 해보실 수 있어요? 어떤 느낌이지? 죄송한데 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재채기예요 재채기 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라고도 진짜 그래 그래 한번 불러줘 하나 둘 셋 아춘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너만 보면 해 줄 고픈 얘기가 좀 많아 아니 스탭력을 불려 멤버들이 양쪽에 있어서 진짜 고급 스피커를 타는 기분이야 아춘 왼쪽이랑 오른쪽 다춘 뭔가 바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아춘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엠도 아춘 면제채기가 나올 것 같다 아 이거죠? 이게 진짜 매력이죠 원투로 들렸지 원투 아춘 면제채 아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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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벤 아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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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각오 상의 견해 아춘 아춘